이게 들어있었어요. 아 저도 혼자 많이 했는데 방금. 원자번호 84 기호 P.O. 폴로니움. 폴로니움? 폴로니움. 자 1898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 이름이 나옵니다. 퀴리 부인이. 그의 남편과 함께 우라늄 광석에서 처음으로 분리해냈다. 이 공로로 부부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요. 자연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이 100g. 밖에 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물질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쓰인 기폭 장치의 핵심. 이 리트비넨코가 죽기 24시간 전에 체에게 해서 너무너무 위험한 물질이 추출된 거예요. 바로 이 폴로니움 210. 이게 몸에서 나왔다고요? 네, 고놈도 방사성 물질. 이거를 그럼 탄 거야? 리트비넨코가 사망 지점까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사망 후에 가족들은 더한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해요. 그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들을 찾아봤어요. 한번 같이 보시죠. 2006년에. 2006년, 런던. 15년 전 런던입니다. 리트비넨코가 CCTV에 도착했습니다.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? 여기 있는 이 사람? 이렇게? 네. 이렇게? 네. 이렇게? 네. 이렇게? 네. 이렇게? 네. 러시아의 스파이 포이즌한 후에 유나이티브 킥더 그러네! 그걸 마신 상태에서 돌아다녔으면! 전부 다 피폭된 거야! 당연히 예! 아, 일할 적이 없어. 아, 몸 자체가. 사후에도 사후에도 그래야지. 비참하게 만드는 거네.